지난 고원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 단속 체계가 변경됩니다. 지난구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쌍다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10월 중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구간 내 흰색 실선은 20분 초과 시, 황색 실선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. 구는 올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